네 살럼 네 좋은 쉬워 저녁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또 좋은 모임이 또 하나님 앞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사도행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 또한 새로운 아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여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여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사랑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사랑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좋은 찬양이죠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 안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특별히 우리 신화후보생들 실장님 팀장님들 이제 다음 해부터 2024년도부터는 금요일날 간증을 할 겹니다 오늘이 주제가 뭐냐 사도바울의 간증 이야기에요 사도바울의 간증 여러분 저도 맨날 우리 이제 가면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신 은혜를 나누는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바울이 예수 만난 경험을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강력한 체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아침 나에게 떡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간증이지만 그런 것도 간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가게 만들어 주는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막 말리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신자 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그 사명 가운데 들어갈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지금 복격적으로 지금 드디어 그 끌려가서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보세요 제가 집에서 즐겨보는 게 제가 많이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목사니까 맨날 교회 아니면 집 교회 집이니까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세계 여러 나라 다니는데 그 신들 촬영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 가정이 편안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유한한 인간 이 끝이 있는 인간 이 끝이 있어요 인간은 신만이 끝이 없죠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신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오늘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많이 뭐 많이 기도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공짜 북한에서 무상이라고 그러죠 공짜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예스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잃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충고죠 오늘 이 사도벌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머리로만 예수님 만나는 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맹자 저 맹자 엄청 좋아하는데 맹자 논리 보면 다 인 가르치고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가르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 그렇구나 머리의 지식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 오늘 본문 다 들어보고 사도벌과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간증 있는 삶 사명의 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벌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사도벌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이 자기의 과거가 어떤 정말 그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과거에서 대단한 분들이 계신데 이 사도벌 바울만큼 대단했겠습니까 저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사도벌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람은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다고 우리 요즘 계속 구약을 배우고 있죠 이 가말레 문화는 굉장히 유대인 중에 상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도 되고 대세상 우리 맨날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에 출애국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세상 이스라엘은 이제 신본 국가이 때문에 아주 고위직들이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고위직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믿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뿐만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히 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나온다 해도 얼마나 말 잘하고 달병가였으면 네 사도바울 보고 그리스 거기 아테네 문명에 갔더니 거기 신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헤메라 그랬겠어요 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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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하는 달병가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모든 철학자를 다 이겨버릴 정도로 아주 아주 달병가요 요즘 뭐 과학과 기술의 시대 뭐 철학의 시대 철학을 통해서 신을 찾고 막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조회가 기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또 죽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작정 안 했어요 대제사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네 이 사도바올에 이 사도바올이 뭐예요 누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가 사도바올 있는 앞에서 네 누굽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나 아 수대반 집사님이 이 사도바올 있는 앞에서 사도바올이 중인이 됐어요 수대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바올이 지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오늘 말하면 북한에 있는 아주 아주 그냥 아주 상 그냥 나쁜 사람 중에 계시였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북한은 무조건 잡아 가두고 막 아주 그냥 자기의 북한에 있는 율법 김일성 김정일 사상가족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제 다메색이라는 동네 다메색이 어디 나면 시리아 지금 수도예요 다마스커스라고 거기 지금 가가지고 지금 시리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요쪽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지금 예?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는 거예요 사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혀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지상과 모든 장녀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여러 삶을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제 스승이신 우리 각동수 우리 전도사님도 예? 이 저기 뭐예요 돈 이제 사기 그 군부대에서 이제 무역을 한 거예요 중국하고 근데 이 중국 대방이 돈 뚜껏 먹고 돈을 안 건너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대방을 잡기 위해서 총 들고 건넜다가 성교사님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와 좋은 사람의 만남,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지 예수 믿고 이런 축복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메색 가던 중에 큰 빛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무 빛이 강렬하니까 이 사도바울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소리 듣는데 거기서 이제 막 광채가 나오고 막 우렁우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사우라 사우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랏 예수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만 들렸어요 사도바울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주 강력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사도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색 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다 멀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갔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장소가 중요해요 저는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막 신앙이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중국 한 번씩 나갔다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장소 그 다음 북한 그 감방 안에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막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아무것도 나한테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없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장소가 기억이 강력하게 남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다 살려줄 길을 다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까짓고 대한민국 얼마나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까짓고 조금 힘든 마음이 힘든 거야 뭘 먹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장소 기억이 딱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좋은 만남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 아나니아라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라 필사적으로 기도하라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도바울이요? 엄청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다 소망이 끊겨졌을 때 브리즈가 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 힘을 얻어요 또 사도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이 또 루디아 자주장사꾼 아주 돈 많이 버는 루디아 자주장사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론의 감옥에 같이 여러 가지 고생할 때 좋은 디모데 신라를 비롯한 누가를 비롯한 요한 누가 요한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없었다면 사도바울이 없겠죠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 특히 부모님 만남 옛날에는 우리 부모가 너무 싫었어요 이 만남 이 부모님의 만남 그리고 뭐요 좋은 스승의 만남 이 각동수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부부가 정치범 수용소 가셨죠 그분들이 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물었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사도바울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사도바울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나한테 말했던 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송잠에게 할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택해서 중국으로 데려갔다 그 말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있어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중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오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병이 났어요 예수 믿고 내가 좋은 물질도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태워주는 하나님 그런데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복이에요 사도벌이 택한 받은 자로 부른받았다 좋은 사람의 만남 좋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하나로 드림에 좋은 여러분 지금 중복이다 선생님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지금 공동체에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북한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만나고 아니 대한민국의 우리 박진영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김수경 집사님 만날 거예요 이거는 불가학력적인 일이에요 북한에서 살았다면 보지도 못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 승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이 주시려고 모이게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음성 안 들리는 게 틀리는 거예요 왜 들리게 하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알은 게 이거예요 왜 왜 택한 받은 자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야 되지만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도버울에게도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하나님 장사꾼이 요즘에 그 기도 맨날 루디아 부자도 붙여주신 하나님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성경 넣고 기도하라 했잖아 나에게도 하나님 부자 좀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뭐 그 돈 갖고 내가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막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지만 또 내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16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세례를 받아라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주저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제사함을 받아라 16절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예스 그리스도가 너 만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모든 게 풀어지고 너는 죄인의 인생에서 저죄에서 행복으로 끌려가는 거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떡 가져다 주고 먹을 거 많이 가져준다 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이 핵심을 주잖아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등 두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1차적인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제3의 구원에 은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거든요 사도바울이 뭐 합니까 너의 죄를 시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에 대한 시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내 마음대로 씻어집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아직 죄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님을 깨달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내가 죄님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준 겁니다 죄님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모제 주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에요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뭐 다른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제를 통해서 만나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구약에서 이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 그래서 뭘로 갑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성막 맨 안 끝에 있는 속죄 중거계죠 언약계에 있는 위에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이 피를 뿌리죠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는 예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시춤 받아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보시고 죄 없다 너 이제는 내 자녀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에서 9장 13절 14절 다 함께 있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구역시대 때 암송아지 피 염소 이런 피로도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양심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는 이게 더 이 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피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죄를 여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콧밥 깼잖아 예수 믿어라 콧밥 팡팡 깨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색도상에서 만나고 죄시심을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뭐합니까 세번째로 사명 받은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월한 중에 21절에 나도 그래 또 이르시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피의 시심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기 지금 일부분만 나왔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가서 3년 세월을 강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고 그 비밀의 세계를 보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끝 나는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려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그는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이 다르다고 제가 늘 말하죠 소명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하나님이 아 내가 저 북한에서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입고 먹고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살고 해야 되는구나 차원이 생각 차원이 다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뭔지 아세요?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이 결단은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아니라고 종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다르다 제가 늘 말하죠 노예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년 되면 7년 된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 집에서 그 어떤 일 있든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뭐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 야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이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그동안 은혜를 너무 많이 졌는지 이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스스로 이 갚을 길 없으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면 계약을 맺어요 어디가 맺는지 아세요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요 여러분 귀걸이 많이 하시는 분들 귀걸이 걸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억지로 주님 종으로 끌려간 새벽기도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예배하는 종이 아니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니 이 생명의 문을 들어오는 자는 뭐예요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억지로 우리 딸만 말 따나 또 우리 딸 안 들어왔나 몰라 엄마처럼 난 힘들게 못 살아 그럼 내가 나는 너무 즐거워서 가는데 난 기쁨으로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한 번도 나는 아이고 물론 옛날에 아이고 힘듭니다 했지만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이고 힘듭니다 했지만 할렐루야 했어요 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저 북한에서 죽었어도 열백 번 죽었을 나 같은 죄인 그 수많은 강을 건너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간증할 때만 이만큼 이만큼 말하지만 그 순간순간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오지 못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살아났지 않아요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뭘로 갚을 겁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사명? 여러분 왜 건너나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목회자는 내니까 동족선교회 사명이 있어요 내 동족이 죽어가믄 예민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내 동족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방에 나가 세계선교회 꿈을 꾸라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하길 원해요 그러나 내 동족이 지금 뭐예요? 우리 사도형저 1장 8절 우리 말씀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호두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충림이 되라 여기서 예루살렘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내 동족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달복민 동족 만나면 어떻게 하나 굴쌍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가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여러분이 사는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땅 한국 여러분 사는 땅 중국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만 배우지만 나중에 중국어로도 우리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또 사명이에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바울의 간증은 다 있어요 내 각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언제 만났는지 장소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죄로 해계받고 세례받고 어떤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이 사명은 뭐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복받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아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잘 듣다가 지금 사도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 난리 난 거예요 지금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하십니다 섞여 살게 하시죠 용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가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 북한하고 우리가 70 몇 년이나 흩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시할 거예요 아휴 저 북한 사람 못 뺏네 아니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들의 아이큐까지 가난하진 않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성을 받은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마음 하나님이 들어와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존귀하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 예스 그리스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민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족을 넘어서자 동족 성교 끝 우리가 동족 성교 열심히 하시면 더 하나님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충천하시면서 다시오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사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우리 국내 성교도 하지만 동족 성교도 하지만 뭐예요 성교 다른 민족들을 향한 성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주변이 다 그 노다지 땅이니 땅이잖아요 당장 복음 못 전해도 될 텐데 기도를 해도 충북이도 깔아놓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눔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어도 중국어 배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어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뭔가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북한에서 금방 넘어와서 할 때 저도 잘못하면 중국에 저기 우르무치에 가가지고 중국어로만 성경을 읽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성경을 백 번 넘게 읽었지만 그때는 중국어로 성경 읽으러 다 갔었어요 그중에 한 명이 내가 늘 말하지만 소문내지 않게 하고 계신데 북한 여성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어로 목회를 하신 데 엄청 큰 목회를 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어떻게 중국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을 크게 끄셔야 돼요 두 가지 언어하게 하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가 뭐 배웠습니까 자기네 나라 시불이 말도 있지만 에그 팔려 가서 뭐 배웠어요 에그 배운 언어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국 지금 대국대기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언어를 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어를 배운 거 하나님 다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나만의 장소가 있는지 또는 인격적으로 만난 좋은 나에게 소개시켜준 만남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동족 멀린 세계성결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못 깨달았는데 아 오늘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아요 한번 잘 나눔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흩어지겠습니다 네 살럼 오늘 나눔도 또 즐거웠습니다 요즘 딱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딱 걸리신 분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받아라는 다 아시는데 예수 믿어라 이거를 예수님의 운에로 구원받은 건 하나도 모르세요 아니 이게 다 뭘 일어나는데 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바장 받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구주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원의로 제사 안 받는 이걸 깨닫게 해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도 지금 이게 알긴 아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드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뭐 낫게 해 주시고 이런 거 아 이런 거 나눠달라고 오늘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순서가 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내가 구원받은 어떤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이 아까 우리 성령 받아서 이제 방원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사명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머리에 그려가지고 이게 자기의 어떤 뭐예요 간증으로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는데 아이 오늘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이 믿음 가장 기본적인 이걸 내 입으로 뱉어야 되는데 사형리도 배우긴 배웠는데 사형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들은 이 사형리 또 다시 한번 더 훑읍시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제일 크나큰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기도할 것 같아요 믿게 하는 나의 구주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실한 확신에 차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 선생님들 또 중보 기도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 또 새벽 기도 만나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아침 뵐게요 고맙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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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론 은혜 내 손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였어